혹시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성을 준비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별생각 없었습니다. 아 그쵸. 사실 예술이라는 게 어 그렇죠. 생각 없이 한 거에 사람들은 많은 이제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고 사실 별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. 별생각 없는 거 치고는 굉장히 어.. 의상이 멋있는 거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이게 좀 독특한 의상이었고요. 준비가 좀 되셨나요? 네 좋습니다. 네론시티라는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 스타트! 작곡은 작곡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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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